이번에 다루는 컨텐츠도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동안 안 다뤘는지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미드전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컨텐츠도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동안 안 다뤘는지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미드전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전세계를 발칵 뒤집혀놓았으며 이미지 생성 AI 툴 미드전이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된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한 게임회사의 대표가 미국 콜로라도주의 미술대에 미드전이로 제작한 그림을 출품해 1위를 한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이미지를 보고 창조적이다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채 GPT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계속 다뤘습니다. 이미지 제작 툴로는 사용이 간편한 달리를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소개한 게 전부였습니다. 생성형 AI라는 것에 대해 깊게 연구를 하는 동안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은 추후에 배워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허나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미지 생성 AI 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어더비의 파이어플라이 출시 소식을 접하면서 아 이제는 이미지 생성 AI 싸움이 벌어질 것 같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미드전이가 엄청난 속도로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 V5에 이르렀고 지금이 미드전이를 소개할 최적기이자 필사기 기능이 출시되어 저처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멋있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어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기능에 대해서 미드전이 사용법을 알아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은 유튜브에 미드전이 사용법만 치셔도 많이 나오니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령어는 영어로 입력해야 이미지를 생성해주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이미지의 분위기를 생각한 뒤 몽환적인 달나라에서 열기구를 타고 있는 남녀를 번역했습니다. 채팅창에 슬러시 이미진 이라고 입력한 뒤 위에 뜨는 슬러시 이미진 프롬프트를 클릭합니다. 슬러시 이미진 프롬프트 뒤에 마우스 커서가 깜빡거리면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명령어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이미지를 생성해줍니다. 이게 이전 버전에서의 일반적인 미드전이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4개의 이미지는 왼쪽 위쪽에서부터 1,2, 왼쪽 아래쪽에서부터 3,4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여기서 U1부터 U4까지, V1부터 V4까지 버튼이 보이는데 U는 업스케일로 한 디자인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이고 베리에이션은 선택한 이미지를 좀 더 다양하게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드전이에서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역추적하여 추출하는 명령어인 디스크라이브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는 어떤 기능을 말하냐면 위에서 설명하였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프롬프트를 잘 입력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프롬프트를 내가 볼 수 없어 프롬프트 베이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괜찮은 이미지를 제작한 프롬프트를 구매한 뒤 미드전이에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노가다를 통해 좋은 결과물들을 찾을 때까지 프롬프트를 연구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쉽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디스크라이브 명령어 업데이트 이후에는 돌아다니는 이미지들 중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 드로우엔 드라마를 하시면 프롬프트를 추출할 수도 있으며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슬러시 디스크라이브 명령어로 입력한 뒤 나타나는 창에 드래그 앤 드롭 또는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여 원하는 파일을 선택 후 업로드합니다.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중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하나를 골라 업로드 해보았습니다. 이미지가 업로드되며 엔터키를 누릅니다. 잠시 기다리면 이미지를 역추적하여 4개의 프롬프트를 생성해줍니다. 하단에 번호를 클릭하면 각각 새로운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클릭하면 Imagine This라는 창이 나타나고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송을 누르면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1번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2, 3번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비슷한 분위기와 추가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이미지를 생성해주긴 하지만 생각하는 이미지를 좀 더 세세하게 추적하기 위해서는 디스크라이브를 통해 제대로 인식하는 키워드를 파악하여 역추적된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수정하여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이제 미드전이 안 한다고 영상들이 올라오던데 어그로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미드전이는 지금부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가 동일선상에 섰다고 보셔도 됩니다. 멋진 이미지들을 미드전이 업로드한 후 프롬프트를 잘 살펴보신 후 약간 수정해서 올려보신다면 이전에 만든 창작자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미드전이 가입하셔서 테스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한동안 미드전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